안녕하세요 평부동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크립토탭 말고 다른 앱으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 앱은 아직까지 유서풀이 작기 때문에 나눠 먹는 사람들이 적어서 비트코인이 꽤 빨리 모여요 한 3-4일 정도 하면 보너스까지 합해서 9불 이상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 앱은 바로 storm gain 이라는 앱입니다 원래는 그 월렛도 하고 그 트레이딩 하는 플랫폼 이었는데 이 모바일 앱을 만들면서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니까 그 공동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탑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서비스를 요 밑에 그 댓글란에 링크를 걸 건데 그 링크를 거시고 들어가시면 시작서부터 US달러 3불어치의 비트코인을 드려요 그리고 99시간 안에 20번을 체크인을 하시면 그러니까 4시간마다 20번을 체크인을 하시면 또 추가로 5불을 더 드려요 그러면 합계로 8불 US달러 8불 그러니까 한 만원을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withdraw는 그 10불부터 시작해요 그 뭐냐 전에 얘기해 드렸던 크립토탭은 1타 사토시서부터 그냥 보낼 수가 있었어요 1센트도 안 되는 1원도 안 되는 돈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 앱은 조금 틀려요 10불을 모아야지만 내가 내 개인 그 전자지갑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탭은 201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유저풀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속력이 내가 부스트하고 하고 내가 이 그 사람들 추천해 가지고 속력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뭐 그냥 소소에요 하지만 이 스톰게인 이라는 앱은 아직까지 유저풀이 작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안드로이드 건 ios 건 어떤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건 4시간마다가 다시 액티베이트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크립토탭은 안 그랬어요 크립토탭은 안드로이드만 2시간마다 액티베이트를 해줬는데 그거 약간 귀찮은 것 빼고는 그래도 공짜 돈이잖아 내가 요즘 코인 자체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캐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 이거 너무 재밌더라구요 어쨌든 다들 정보예요 그러면 많이 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Couismin 남편 잘 안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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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